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본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되는 기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6조 3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 가정이라는 단어가 저기에 있는데 가정이 무엇일까 영어로는 가정, 패밀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하셨는데 뜻이 참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father and 들이네요. 그렇죠? mother I love you 저 앞절을 다 이렇게 가시시면 저게 패밀리입니다 아마 가정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 아닐까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가정이라는 사실은 개념이 참 뚜렷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얘기할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선물로 받게 되면 모인 그 그룹이 그 무리가 가정이었습니다 결혼식 할 때 맹세했던 것 같이 죽음이 그들을 가르기까지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부부였고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실 가정이 무엇일까 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변한 세상이죠 그 중에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미혼모를 정상적인 가정 형태로 받아들이자라는 그러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 워낙 싱글 패런스가 많기 때문에 미혼모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선거 전에는 6개주와 워싱턴 DC만 동성 결혼이 합법이었는데 그 이후로 3개주가 더 합법화 시켰죠 메인주하고 메릴랜드하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워싱턴주가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가운데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그 모던 패밀리라는 거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정 현대의 가정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2009년부터 방향되어서 지금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60대 한 백인 남자가 30대 남미 계통의 아들 하나 있는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나이차가 거의 한 30살 나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그뿐 아니라 그 남자가 전번 결혼해서 아들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은 그래도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 결혼해가지고 세 자녀를 키우는데 아들은 동성애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베트남 여아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 모습 그래서 세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을 모던 패밀리라고 말하면서 지금 절찬리에 방영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족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한국에 아마 홍 모모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동성애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부모는 교회를 추석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개인고도 압니다 그런데 홍 모모라는 연예인이 글을 썼어요 우리 부모님 저랑 대화하면 맨날 잔소를 하시는 것 두 개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라 결혼해라 그러나 그것이 자기는 좋다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이 어떠한 것이 정상적인 가족일까 정상적인 말을 쓰는 자체가 요새는 비정상적으로 비춰지지 않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또 다른 가족인 교회를 얘기할 때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고 비춰지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알고 있는 세습입니다 여러분 세습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는 목사님들이 입으로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이룬 것이니까 내 자녀에게 아들이나 사회에게 물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질과 명예가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있지 않나 교단에 돈이 너무 많고 또 교회 사이즈 상관없이 교회의 돈을 헌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 또 목사만큼 또 명예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툼과 분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는 것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과연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행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것이 교회다운 교회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 빌리뽀스에 나와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교회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있거든이라고 쓴 그 원의 뜻은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다 있다는 확신의 말입니다 if가 아니고 sense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상적인 교회 안에는 권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ncouragement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가 한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위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교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자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율과 자비가 있는 모습이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컴패셔널 하트죠 가엾게 여기고 긍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체들 간에 서로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모습이 없으면 저희들이 질문할 수가 있죠 어딘가에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빌리포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장에서 보았지만은 보금을 전하는 데에도 보금을 전하는 동기가 바르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면은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보금 전파의 진보가 아니라 서로의 삶 가운데서 서로의 생각 가운데서 조금만 달라도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까지도 빌리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특히 교회 안에 두 지도자 간의 싸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빌리포서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리포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도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보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이들은 빌리포 교회 안에 성도들일 뿐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왜 거론하냐면은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애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두 사람이 They cannot get along 서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본문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외치도자면은 이들은 사도바울과 함께 멍해를 같이 지고 보금을 전하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사람 간의 그 다툼이 같이 하지 못하는 마음이 교회가 다 알고 있고 이들이 만약에 같이 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공개적으로 편지에다가 두 사람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 아니면 분쟁을 얘기할 때 그러한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어려움을 분석해 봤을 때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성도들 간에 싸울까 왜 다툼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 싸웠던 것이 사실은 그걸로 우리가 다툼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에 왜 싸울까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빈곤 퇴치를 위해서 에이지를 우리가 좀 더 도와줘야겠다 그 환자들을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부부가 싸울 때에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남자분들은 많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음식 잘 먹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음식이 좀 짰네 그 말씀 잘못하시면 다음부터 금식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뭐 짜니 안 짜니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해폭탄으로 변화하죠 그래서 뭐 사니 안 사니 뭐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물론 유오디어와 순두계가 무엇으로 싸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복음을 전하던 자들로서 이들의 싸움의 원인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돌이켜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로 말 한마디에 눈치 한 번에 아니면 제스처에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받는 그 상태에서 싸우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사도바울 2절에 보게 되면 권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세번역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4절 끝에 나오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 동사는 사실 2절에 붙어야 맞습니다 세번역에는 그 의미를 잘 실어놨는데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사도바울에게는 자신이 감옥에 있는 곳으로 인하여서 길립보기의 성도들 가운데 바르지 못한 동기로 나쁜 마음으로 사도바울이 없는 동안에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전파가 된다면 예수의 이름이 전파가 된다면 이 장에 와서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한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더 기쁨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들이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그러니까 live in harmony에요 할머니하게 살으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있을 때 그의 기쁨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사실 사도바울 개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다음에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것을 믿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바깥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할 수 있어야 겠는데 아마 하나 되는 것을 몰라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가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까지도 사실 사도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용으로 올려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겸손한 모습이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음 주에 가게 되면 그 겸손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을 저희들이 볼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겸손은 사실 단어가 사실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똑똑하진 않지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면 제가 스스로 나는 참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똑똑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은 얄미울 거예요 뭐 똑똑하다고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친구 아는 분의 자녀가 그런데 그 부모의 말을 따르면 정말 그 자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점수만 받아오면 다 A를 받아옵니다 A 받아와서 대학교도 우리가 저희가 말하는 정말 좋은 아이빌리그에 딱 갑니다 4년 동안 하나 전공이 모자라다가 두 개를 해요 그것도 어려운 전공을 두 개 해서 의대 가서 공부 다 하다가 나중에 의대가 싫다고 해서 1년 공부해서 법대를 그냥 턱하고 붙습니다 4년 공부 잘하고 시험 한번 딱 봐가지고 변호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나는 참 똑똑하다 그러면 얄밉고 좀 그렇지만은 똑똑한 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건 똑똑한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노래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랑도 하고 인정도 받고 하는데 좀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배려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노래를 잘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노래를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다는 것은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나는 겸손하다 나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는 그런 언행 아니면 뭐 느낌만 주어도 우리가 저 사람을 겸손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겸손한 사람한테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장로님, 목사님 정말 겸손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교만해집니다 겸손은 무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본받고 도전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는 겸손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겸손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신학을 볼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신학의 모든 말씀을 내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조차도 이기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는 교회에게 준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유오디와 순두기도 읽고 있고 그 교인들이 함께 읽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겸손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특히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서로 남을 낚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남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품도 그러겠죠 온유함도 그러고 군유함도 그러고 그러나 특히 겸손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가르쳐서 아 참 저분은 저 형제는 저 자매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구나 나도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많아질 때 그러한 지체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공동체는 겸손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겸손은 확인되어야 되는 성품입니다 어디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아니면 겸손한 사람 아니면 겸손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하는데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지체들과 공동체를 가리켜서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경쟁심, 다툼입니다 이것을 원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 영어로는 우리가 selfish ambition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경쟁심이고 다툼의 뜻입니다 허용은 속빈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빈 생각 혹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허한 자만심이죠 내가 사실 내놓은 만한 게 없는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다툼과 허용이 가득 찬 사람 또 공동체는 자신의 것을 관철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통과가 되고 되면은 개인에게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아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리포 교회에게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를 한다고 말하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내가 내 개인의 야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한다고 해야 되고 내가 남을 짓밟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만약에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다면은 그 모습은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될 수 없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오늘날 그러한 모습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이 일어나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근사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은 썩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광고 하나가 지금도 저는 기억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초등학교 때 보았던 광고들 가운데 남아있는 광고도 있고 다른 광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 개가 기억이 나는데 이 광고는 사실 좀 굉장히 우스운 광고예요 우리 한국분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패스트푸드 음식점 체인점 가는지 모르시겠지만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잭인더 박스까지도 가시는 것 같은데 웬디스는 사실 얼마나 가서 햄버거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웬디스라는 햄버거 체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맥도날드의 빅맥이나 여러분 그 버거킹 가면은 그 와퍼 들어보셨어요 와퍼 요새는 그 와퍼 주니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와퍼 하면은요 지금도 있습니다 크기가 이만해요 정말로 빅맥도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디스 버거는 좀 작아요 그래서 그때 웬디스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은 뭐 다 생략하고 끝에 가가지고 Where's the beef? 고기 어딨냐 그렇게 크면 뭐하냐 이렇게 크면 뭐하냐 고기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웬디스가 그 고기를 그렇게 선전하면서 그때 그 웬디스 대박 났습니다 한번 구글 해보세요 나오실 거예요 Where's the beef? 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봤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정말 다툼과 허용이 없이 오늘 두 번째 나오지만은 본인보다 다른 지체를 낮게 여기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낮게 여긴다는 것은 He is better than me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은 내가 뭐 재산도 좀 더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외모도 더 좋은데 그냥 가서 당신이 나보다 낫죠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사실은 내 마음에 들어갔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못 날 수도 있고 더 잘 날 수도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 상관없이 저 지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가지고 그를 낮게 여기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 규정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주 앞에서 보혈로 속량을 받은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도 낮게 여기를 받아야 되죠 그런 지체들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서로를 낮게 여기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고 못 알고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우리의 있고 없고 낮고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낮게 여기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개인 그러한 교회가 겸손한 지체이고 겸손한 공동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삶의 모습 그러한 개인의 모습과 공동체가 겸손한 개인이고 겸손한 지체이고 공동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니죠 이민 생활 가운데 나도 바쁜데 나도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지체들의 일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헬핑핸드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같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을 공동체의 일을 지체의 일을 내일 못지않게 내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일을 돌봐주는 것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겸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입니다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내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남의 일을 돌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말을 먼저 읽어보고 영어로 했던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은 나를 낫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하는 것이다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It's simply thinking of yourself less 내가 못낫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의미 스페이스가 생겨가지고 공간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일을 우리가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기쁨이 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기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아서인지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있어서인지 그냥 당연시 그런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 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 마음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만들기 원하는 우리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면 요새는 얼마나 안타까워하면 세상이 뭔지 알아요 어떤 교회가 싸우고 있다 제가 모르고 있다가도 심은보가 합니다 저 교회가 또 싸우네 왜 싸울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도바울은 저희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에 이번에 가서 한 기사 가운데 LA에서 많이 알려주신 변호사인데 크리스탄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 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LA 지역 법원에 있는 판사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유독 한국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들고 오냐 하면서 역정을 했다고 해요 아니 교단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는데 왜 교회 일을 이 사회법원으로 갖고 오냐면서 역정을 내낸 것을 자기가 들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나이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워낙 교회 분쟁이 많으니까 분쟁 가운데서 중립자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교회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서 한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싸우고 다투고 찍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진다면 우리가 오늘 가정을 얘기할 때 정상적인 가정이 무엇인가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에도 우리가 혼돈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한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함께 생활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Live in harmony죠 주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교회가 아픔이 많았습니다 아픔 많았는데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 무엇을 배웠나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된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 이 과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고심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모습으로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